어제 나한테 했던 말 다 거짓말이었어? 너야말로 이게 무슨 짓이니?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? 너 진짜 뻔뻔하다 진짜 몰라서 물어? 난 네가 싫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? 네가 나한테서 뺏은 걸 생각해봐 네 존재 자체가 잘못이야 얼마나 더 미안해야 되는 건데 착한 척 좀 그만해 완전 짱 나거든? 왜 그랬어? 뭘? 너도 나 의심하는 거야? 사실을 알고 싶은 거야 왜 네 가방에서 애들 핸드폰이 나오냐고 천식이 건 나도 몰라 예나 건 예나가 그런 것 같아 어제 예나 만난 것 왜 말 안 했어? 그건 예나가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어 애들 다 아는 게 비밀이야? 사실을 알아야 돋든 말든 할 거 아니야 사실 말했잖아 훔치지 않았다고 왜 혼자 돌아다니면서 사고를 치냐고 왜 혼자 돌아다니면서 사고를 치냐고 이제 어쩔 거야 누가 봐도 믿을만한 증거가 있는데 야 이슬비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? 네가 날 믿지 않는다는 건 알겠다 그게 아니라고 알없이 카드 소금 파이 찢어졌네 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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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